한글자막 by 한효정 그것도 좋게 생겼구려 예, 옆전이다! 예, 들어가! 아이, 시시야, 옆전! 에이, 빠딘! 마담 나와 처리하라 그래! 예, 예! 마담, 해병대가 왔어요! 마담, 해병대가 몰려왔어요!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들어오셨죠? 술집에 술 먹으러 왔지 무슨 일이야? 틀림없는 말씀이다! 아니, 밖에 써붙인 글들을 못 보셨나요? 한국군이면 한글 쓰면 아실 텐데 어디서 많이 보던 글인데 이것 좀 읽어주쇼! 아시겠지만 여긴 이 국만리 먼 곳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유엔군을 위해 특별히 허가된 곳이니까 수고하여 알고 왔소 실은 우리가 오늘 24시간 특별 외출 허가를 받고 나왔는데 이 산속에선 갈 곳도 없고 기분도 그렇지 않고 그래서 찾아온 거니 국경을 넘어서 기분을 좀 알아달란 말이야 그 기분 제가 잘 알겠어요 그럼 제가 딱 한 잔씩만 서비스를 할 테니 마시고 조용히들 물러가시겠어요? 이놈아! 누굴 거롱뱅이로 취급하는 거야? 똑똑히 기억해도 우린 뇌이 같은 것을 위해서도 죽어가고 있단 말이다 갑시다 미안하오 아니, 여봐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파산하고 그대로 들어가시겠어요? 뭐? 어떻게 하란 말이? 어떻게 하다니요? 견사해야죠 가만 변상하면 되겠소? 물론이죠 변상하면 별말 없지? 응 너 계산 잘해 아니, 저게 정말 얼마야?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이라씨 얼마야? 아니, 뭐 있다 하고 있어 어? 이끄지고 담당들아 예! 어? 예, 저기서 선명대가 좀 불러와 저게 안 내보내요 개밀고 담당들아 미안하소 아, 저거 돌만 내 알아또 왜 이러는 거야? 에이... 참, 정말 참, 꿀다 왜 이러는 거야? 야, 너 더 좀 부시자야 어? 자, 운만 내 이까봐, 무슨 자식들아? 어? 이 개년대들은 자식들아 어째서 이놈아 자식들아, 돈 내 자 기분 좋습니다 네 한참 부시겠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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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왜, 모자라? 안 모자라겠지? 그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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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넘나 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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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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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왜요? 응 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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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하하 영성은 정신 나겠지 응 음 자 야 야 으흐 잠깐 이 술병을 깨면 당신하고 나하고 기분 불이 할 수리 없어요 자 그만해주고 목이나 좀 치깁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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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들아 자 오늘 밤은 일참 폼에 용의 밤이다 오늘 밤만은 와이크 폼 사절한다 아 야 하하 아 하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들, 쌤 쌤, 베이든 유에세이 솔조, 매니 매니 컴. 아이씨이, 아이씨이. 아이씨이, 아이씨이. 한마 핸드 디솔 왕창, 왕창. 왕창에 왕창이 있고 흥고잉창은 what the hicimos Five miles of mine... emale these walls. 엉망진창 too much 땡끅 MP come, technical maits and speak. soldier come, jзx come, madam come, and aaaaaaam the MP station. You know it? We can go upstream. 네, 네. 네, 이제 쥔함때 chunkyyin, 예 , 그러면, 랩하니, 예 , 예, 예, 예. 저희가 오늘날 오 miejscu 를 만나게, 를 만나게, 이를 만나게, 예, 예, K. OK, OK. 문화실 돈이 있는 우리! That was our Christmas gift? 아, 알았다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아, 알았다고, 알았다 주면 되겠지? 알았다고, Jesus Christ! So I saw it, So I went? Anyhow, we went to camp this time. 오, 무슨 소리야 돼? 알았다, 안 먹는다 내가 내가 오늘 산타꾸로서 할아버지 역할을 했군